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임명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직책을 신설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마는 적임자를 선택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김오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그동안 해군 발언들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방역정책을 홍보하거나 또 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아주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때로는 선동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인물을 방역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처럼 방역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백신 확보 실패로 인해서 아주 걱정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옥상옥과 같은 그런 자리를 정은경 질병청장의 또 하나의 상관적으로 방역기획관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리를 신설하는 것이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의도라는 것이 긍정적이면 사람들이 입을 다물겠죠. 그 의도라는 것이 의구심이 들고 상당히 불안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언론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인사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김오란 교수가 적임자라고 해서 그를 방역기획관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적임자인가 적임자가 아닌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적임자 여부라는 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 현상에 대한 진단과 전망 등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김오란 방역가는 김어준 방송에 54번 출연했습니다. 아주 많죠. 김어준 방송에서 이렇게 출연 기회를 줬다는 것은 김어준 방송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54번 정도 출연했기 때문에 그 출연 가운데서 나온 방역이라든지 백신과 관련한 김오란 방역 간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당긴 2020년 지난해 2월 26일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입니다. 중국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서 현재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서 2차 3차 감염 환자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해서 몇 십만 명이 청원에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중국에서 온 중국인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인에서 온 한국인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전문가가 그대로 그냥 옹호한 겁니다. 또한 비슷한 무렵에 오마이뉴스의 인터뷰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아주 오판했고 당시에 이른바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전문가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편 2020년도 5월 20일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모란 박력관 발언입니다. 2020년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더라도 부작용이 좀 걱정스러워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오판을 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냥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잘못된 겁니다. 다음 발언은 2020년도 11월 20일입니다. 김우준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훨씬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굳이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환자 발생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2020년 11월 20일 같으면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백신 구매에 대해서 상당히 절박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모란 박력관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백신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다음 발언은 2020년 12월 10일 날 김우준 뉴스공장에서 기모란 박력관의 발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화이자는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백신은 맞아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백신 확보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화이자 백신을 계약해놨는데 더 좋은 게 나오면 물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게 되면 기모란 박력관에 가장 이렇게 얼토당토앉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권에 속 마음에 드는 마음에 아주 속 드는 걸 하자 바로 사회자인 김어준 씨는 기모란 박력관의 말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칭찬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화이자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기모란 기획관은 백신을 먼저 접종한다고 해서 면역이 빠르게 도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잘못된 발언인 것이죠. 얼마나 이런 기모란 박력관의 발언이 마음에 들었던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기모란 기획관의 주장을 담아서 우리 국민이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은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기모란 보유국인 거죠. 문재인 보유국에 의해서 기모란 보유국이 된 것이 아마 친문 성향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게 보였던 마음입니다. 아무튼 질병을 퇴치하자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은 정파를 떠나서 유능한 사람을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김모란 박력관이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듣고 싶은 말만 해온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능력의 유무라든지 자리에 적합도에 관계없이 우리 편만 중요한 자리에 지명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황 판단이 시중의 보통 사람들 백신 100자나 백신 신자와도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도 시중의 상황 판단 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해서 중요한 그런 방역관 자리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런 백신 구매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백신 확보 정쟁에 실패하면 당신들은 대선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경고를 깊이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